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이번 시간에는 책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천자문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천자문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위에 이천자문 이천자문이 있는데요.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천자문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아주 옛날에는 함부로 책을 짓거나 창조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았었는데 좀 금기하는 게 있었는데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천자 600년 전 서기 600년 전이죠. 양나라에서 주흥사가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하룻밤만에 지었다는 천자문이 약간 분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이천자문을 만들었는데 이천자문 이천자문 하면 그럴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내 글씨가 한 문장을 이룬 글이기 때문에 이 지키가 쉽지가 않고 천자, 이천자, 삼천자 하면 이거는 자전일 뿐이고 문자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1800년대 말쯤에서 나라나 기관에서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 발행한 거를 이제 책주 박진완 계묘 나벌 23일 등서 이천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진완 이라는 분이 이제 12월 23일 이 책을 이제 배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개지벽 양승음강 일월명랑 성수 나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천자문하고 이제 맥락이 비슷하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로왕 이렇게 이제 하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지고 되게 웅장하고 되게 포부랄까 이렇게 넓게 해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아주 잘된 이천자문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이천자문은 해방 이후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60년대 해서 포장지로 만든 표지에 전통 한지가 아닌 이제 개량된 종이인데요. 읽어보면 동주 동남 돌출 반도 민생 아한 결사 자유 해방 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균등평단 산고 수려 금수강토 호적 구축 보면 이제 오랑캐들을 쫓아 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을 이유라는 거죠. 광복기념 제수특사 개몽강연 다채 연화 희극무용 영화 여흥 식량 배급 철저균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음 아름답거나 서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 공직에 있었던 분 아니면 교육자신 분들이 시민을 개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어 하고 이 위에 있는 이찬자문 이거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보면 글씨가 되게 예쁘고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문이고 하기 때문에 전통 가락 제가 전통 가락은 아니지만 그냥 음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지 벽 양승음강 일월 명랑 성수나 열이라 동서남북 안정방향 추나추동 한서운 양이라 우주건곤 유물번 창추야장단 세공성어니라 절서교안 고금왕 내 우로 품은 상설하무라 이렇게 이제 한 열의 네 글자가 하나의 이제 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오백수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시를 읽고 감상하면서 상상해보고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종류 뭐 그런 것들을 알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되게 이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읽어봤는데 뜻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지니 양의 기후는 올라가고 음의 기후는 내려간다 1월 명랑 해와 다른 밝고 밝으니 별과 별자리가 나열에 있다 동서남북 한정방향 이렇게 네 가지로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추나추동 계절이 춥고 덥고 따뜻하고 서늘하고 를 알 수가 있으며 우주 공군 유물이 번창하고 주야 밤과 낮이 길고 짧아 한 해의 공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의 일년이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서로 교환하고 고금이 왕래 하니 비와 이슬 바람 구름 서리 눈 이런 것들이 내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적이고 되게 아름다워서 음 저도 가끔 이제 어느 날 밤이면 이렇게 인쇄된 책보다는 이렇게 고서를 펼쳐놓고 기분을 한 번씩 내는 때가 있는데요 참 그 어느 것보다도 참 취미로써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주 박진환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필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건 아니고 필사를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남겨졌고 이게 이제 후손에게 전해져서 얼마나 이제 빛을 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서에 고서를 만들어 이름을 적은 이러한 행위는 정말 후대를 위해서 가장 잘 아신 행위가 아닌지 역사에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뭐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서에다가 또 이렇게 딱 해 놓으니 되게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싶고 요즘 말 그대로 이 책을 서예가에게 맡겨서 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얼마의 비용과 노력이 들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책을 남겨주신 박진환 어른께 정말 감사한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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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